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로 또 샀습니다 다른 동네 갔기 때문에 또 사봤어요 일요일로 잘 안사는데 왠지 일요일로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사봤습니다 다른 동네 갔기 때문에 성주가다가 보건방 보여갖고 하나 샀습니다 1등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주가는 길에 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합천에서 샀습니다 성주가는 길에 참회가주로 가는 길에 샀습니다 로또가 한번은 터질때가 됐는데 잘 안터지네요 그래도 5만원씩 종중되기 때문에 자동에서 제가 자동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종중 5만원씩 되더라구요 1년에 몇번씩 되니까 1등도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개까지는 맞아 봤잖아요 왠지 또 될 것 같습니다 1등 5만원 별로 안맞아봤으면 안될 것 같은데 5만원짜리가 좀 되니까 진짜 될 것 같아요 한번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등 로또 끝까지 진짜 1등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응원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종종 로또 요즘 자주 사고 있는데 구독자 많이 늘어서 로또도 자주 사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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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